침팬지는 배란기를 요란하게 광고합니다. 너무나도 요란해서 배란을 광고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배란신호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간은 월경주기법 같은 것을 동원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물어봐도 언제가 배란기인지 답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대다수 악자들이 인간의 배란기가 은폐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수준에서 모른다고 해서 본인에게 또는 다른 남자들에게 또는 다른 여자들에게 배란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여자의 심리가 배란주기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이제는 많이 쌓였습니다.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본인은 배란기가 언제인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배란기를 어느 정도는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랩댐서가 배란기에 팁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배란기일 때 섹스를 하면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배란기일 때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수집해서 남자들에게 맡아보라고 했더니 배란기의 냄새를 더 좋아합니다. 56%라는 수치가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연히 맞힐 확률인 50%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치를 적어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배란을 은폐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남자가 정확히 알아내기 힘든지도 모릅니다. 실험을 충분히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수치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배란기일 때 여자의 얼굴이 남자에게 예뻐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란기일 때의 여자의 동작이 남자에게 예뻐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란기일 때 여자가 내는 목소리가 남자에게 듣기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복검증 연구에서 신통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신중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의 배란기를 적어도 어느 정도는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배란광고 또는 배란은폐와 관련하여 우선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침팬지처럼 생리적 비용을 들여서 배란기임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은 배란광고 또는 배란신호입니다. 비용을 들여서 배란기임을 은폐하는 것은 배란은폐입니다. 만약 광고를 위한 비용도 은폐를 위한 비용도 들이지 않는다면 배란광고도 아니지만 배란은폐도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자의 배란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은폐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란은폐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배란을 은폐하는데 생리적 비용을 들인다는 것을 우선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는 배란을 은폐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배란을 광고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열등한 여자가 있는데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좋은 유전자를 얻는 전략을 쓴다고 합시다. 남편에게는 배란을 은폐하고 주변의 우월한 남자들에게는 배란을 광고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배란기를 알아내면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의 배란기를 탐지해내기 위해 투자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임신 확률이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아내와 섹스를 함으로써 자신이 아내를 임신시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임신 확률이 높은 시기에 아내를 집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다른 남자가 아내를 임신시킬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임신 확률이 거의 없는 시기에는 아내하고 섹스를 할 필요가, 아내를 감시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바람을 피우러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넷째, 외도나 강간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임신 확률이 높은 시기에만 바람을 피우거나 강간을 하면 비용 대비 이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강간을 할 때 평소보다 배란탐지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배란기를 은폐하면 여러가지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란을 은폐하는 생리기제들이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열등한 남편이 배란기를 모른다면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여자가 바람을 피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둘째, 남편이 배란기를 모른다면 감시를 위해 아내 곁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바람을 덜 피우게 됩니다. 셋째, 남자가 여자의 배란기를 모른다면 임신의 측면에서 그 여자를 효율적으로 강간하기 힘듭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강간으로 임신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자가 강간으로 인한 번식 피해를 덜 보게 됩니다. 여자에게 강간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여자가 배란 은폐에 평소보다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넷째, 여자들이 어떤 여자의 배란기를 안다면 배란기에 그 여자를 집중적으로 견제할 겁니다. 배란을 은폐하면 자신의 배란기에 다른 여자의 견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배란기에 그 다른 여자의 남편과 바람을 피워서 좋은 유전자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여자는 배란을 광고함으로써 이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침팬지를 포함하여 수많은 종의 영장료 암컷들이 배란을 열심히 광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비슷한 이득 때문에 배란을 광고하도록 여자가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보녀가 바람을 피울 때 배란을 광고함으로써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룻밤 정사 같은 단기 짝짓기에서는 남자가 달랑 정액만 투자하기 때문에 여자가 굳이 배란을 광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섹스를 하면 그만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면 정액보다 무진막지하게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여자의 남편이 매우 포악하다면 최악의 경우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에게 들켜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넘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배란기임을 정직한 신호를 통해 알릴 수 있다면 남자를 유혹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배란기임을 안다면 배란기임을 모를 때에 비해 한 번의 섹스를 통해 더 많은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보복이나 다른 위험들을 더 많이 감수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